오늘 은혜받고 성취도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보금 1장 5절에서 17절 누가 보금 1장에서 1장 5절에서 17절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왕 헤로 때 아비와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예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교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인퇴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라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해갈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오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선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또 대충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기모대전서 2장 4절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체험하며 누리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의 우선순위를 맞추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릴 누가가 바로 이 일에 모델적으로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아시는 것처럼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가지고 있는 그 예리하고 또 냉철한 눈으로 사도바울이 현장에서 증거한 또 선포한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된 현장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사실적이고도 현실감 있게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 두 권의 성경 사이에 중요한 인물이 한 명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잠깐 보시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에게 편지를 써서 그 전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데오빌로뿐 아니라 헬라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 즉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례유안에 대한 출생의 비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유안의 출생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라님께서 구약의 그 마지막 선지자인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어떠한 개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고 직접 눈앞에 나타나시거나 또 음성을 들려주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매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시달리며 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드디어 4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사제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세례유안의 출생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왕 헤로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비참하고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 헤로당은 잔인하고 의심이 많았던 왕으로서 자신의 자리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가족이고 악이고 상관없이 모두가 처치해버리는 그러한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고통과 슬픔과 분노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깨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했어야 되는데 그들 또한 어떠했느냐 그들 역시 세속화되고 물질을 사랑하는 그저그란 인간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던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바로 사가레아와 엘리사벳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다장 가문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언약을 아는 남자가 언약을 아는 여자와 만나 가정을 이뤘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언약 잡은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사가레아 가정이었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7절에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60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를 넘어서 앞으로도 아이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식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고 반대로 아기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거나 저주받은 것으로 간주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가레아와 엘리사벳은 언약 안에서 흔들림 없는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가레아가 제비를 뽑고 그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는 것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분양하는 일조차도 제비에 뽑힌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60평생의 제사장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분양하는 것을 해보지 못했던 사가레아가 일생에 딱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며 기도하던 사가레아에게 주의 사자가 지금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레아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들이 평소에도 자신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굉장히 더뎠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나이도 먹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들의 기도에 대한 하라님의 응답을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기도했는데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는 사람들도 태반입니다 여기에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라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라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하라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고 기도할 때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게 되었을 때 주의 천사가 먼저 가서 사제의 입을 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스기아 왕에게 위기가 찾아와서 기도회를 했는데 18만 5천의 군사가 여와의 사자로 인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와 주의 사자가 반드시 움직인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굉장한 비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말 너무나도 놀랍고 특별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지금도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지옥과 귀신이 배경이지만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가래도 엘리사벳도 나이가 문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이 사실을 확실하고 견고하게 믿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본문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천사가 전해준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서도 제대로 믿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세례의 요원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벌 이거는 단순히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 못하시는 게 없고 심지어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전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갈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25절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느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녀를 돌보시고 기도하는 자녀의 모든 부끄러움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 앞에 큰 자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내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해 하리라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리아에게 나타나 곧 태어날 세례유안의 사명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세례유안을 일컬어 주 앞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례유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유안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일을 예비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계를 촉구하면서 이들이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오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전파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세례유안의 출생은 사가라의 가정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단순하게 우리가 한번 즐겁게 웃고 넘어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기에서 해방받고 빠져나오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영적인 큰 자로 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사가라와 그 가정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찬 복음을 현장에 전파할 때 그 현장에도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현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시간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과 그 승천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15절과 16절에 말씀해 보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터인데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의 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현장에서 그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는 그 모든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결론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 글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에게 쓰고 있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그 이방인의 눈에는 예수님이라는 그 한 사람이 어찌 보면 유대라는 조그마한 땅에서 태어나 무엇인가 큰 일을 할 것처럼 하다가 죽어버린 그 안타까운 일로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데오빌로도 아마 다른 생각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어떤 혁명가거나 성인 또는 라비 교사가 아니라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그리스도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이 누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러한 모든 능력을 다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다 알아서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어떠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15절 말씀에 세례유아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에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7절에 이어서 아버지인 사가리아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0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무슨 말이냐 역시 세례유안도 자라면서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성령 충만하니까 아들 요한 역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되었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주 앞에 큰 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자라나는 중에도 자라는 중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쓰시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요셉도 모세도 다윗을 크게 쓰신 것도 여호와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 주의 천사도 보내셔서 모든 일을 먼저 앞서서 작업해 논다라는 것입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진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이자 전도자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과 같이 일곱 랩런트와 같이 영적인 큰 자로 이 시대의 언약 성취를 위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쓰임받으면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삼운동의 주역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